금리 높은 특판정보 17탄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출시된 특판예금입니다. 연 4.5%로 전국 최고금리입니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므로 주의사항과 가입성공 꿀팁을 꼭 숙지하세요. 청십자신협의 특판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예치금액은 3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4.5%입니다. 판매기간은 8월 30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청십자신협은 부산시 동구에 있으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연 4.5%를 제공하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입니다. 신협의 출자금 통장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금융권 합산기준입니다. 4.5%는 전국 최고금리입니다. 따라서 일산신협 특판처럼 몇십분 이내에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 4.5%를 넘는 특판예금은 계속 나오겠죠? 만약 치열한 가입경쟁을 뚫을 자신이 없으면 마음 편하게 다른 특판예금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청십자신협의 특판예금 가입 성공 꿀팁입니다. 청십자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미리 개설한 후에 예금할 돈을 넣어둡니다. 8월 30일 오전 9시 10분에서 20분 전에 신협 옴뱅크 로그인을 해둡니다. 홈 화면에 상품모를 클릭해서 신협의 선택 전까지 준비를 해둡니다. 8월 30일 오전 9시가 되면 빠르게 청십자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을 개설합니다. 중간에 버퍼링이 걸리더라도 계속 클릭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튕겨나왔을 때는 빠르게 재접속합니다. 가입기간을 선택 지정해야만 특판금리가 보입니다. 특판금리가 안 보인다고 바뀔 때까지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출금 통장이 한도계좌로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사전에 금리를 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4.5% 이상 특판예금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